이는 중 보컬이 스웨트 터블런스 스타 얌지 제발 떠나가지마 한번만이라도 날 돌아봐줄래 눈을 치고 눈을 치고 흐르지는 목적에 또 살짝 웃어 티아라 두웨이에 진짜 무슨 카페야 뭐야 두피엠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 널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우러나 네 그럼 이제 수상자 발표할까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1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포카리스 웨트 핫 밸런스 스타 2011년 엠넷 트위니스 초이스 포카리스 웨트 핫 밸런스 스타 부문 시상자 2AM 축하합니다 조건 임수로 정진훈 이창민 4명의 멤버로 구성된 아인조 남성 보컬 그룹 2AM은 멤버들 모두가 쇼, 오락, 드라마, 시트콤까지 다방면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죠 특히 멤버 모두가 근육질 몸매까지 고루 갖추고 있으니 정말 핫 밸런스 스타로 손색이 없네요 네 안녕하세요 2AM입니다 네 아 사실 멤버들과 함께 왔는데 저희가 해외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2AM의 리더로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2AM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하는 JYP 시크들, 빅히트 시크들 그리고 헤어메커팀 양양살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이렇게 귀한 상 주신 엠넷 스태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4명과 함께 했어야 됐는데 정말 팬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지금 새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2AM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최고의 콜 그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